오늘 서진이 형 활약 너무 잘했죠? 네, 너무 최고였어요 우리 서진이 형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게스트 불러다가 안 되는, 자꾸 게임 시키고 이러는 건 어, 좋다, 좋다 이게 사성인 거 추듯이 사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! 야! 미안하다 아유, 어쩜 있지, 아유! 오오! 오오! 그만, 그만! 명절 잘 보네요 안녕! 개발, 개발 파이팅! 파이팅! 가보자, 가보자 진짜 하아... 하아... 너 좀 빠져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너 보고 저요? 나야? 오빠야, 오빠야 형, 이래도 내가 한 가지 있어요 아,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프로드라고 형이 재밌어하잖아 된 거잖아, 이거는 아, 이렇게 틈만 나면 또 함께해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, 반가워요 잠깐 또 머리 식혀야 돼요 네